이 회장은 단 한 명뿐입니다. 지금부터 회장으로서의 능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임인가요? 첫 번째 테스트는. 아니, 잠깐만.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해서. 맞잖아, 맞잖아. 상처 받았어. 첫 번째 테스트는 동방신기에 관한 애정도 테스트. 눈치의 제왕을. 내가 팀별로 첫 주자에게 동방신기 안무 혹은 뮤비 속에 나온 멤버들의 행동을 보여줄 거야. 그럼 첫 주자는 똑같이 따라해서 다음 주자에게 전달. 마지막 주자까지 계속 전달해서 맞추면 되는데 유노와 창민이가 동방신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면 부원들의 수준 낮은 동작들을 보고도 무슨 노래인지 알아맞출 수 있겠지. 그렇다면 어느 팀부터 시작을 할지. 우리 그동안 20년 회복은 리더 유노윤호 씨부터 한번 보이시죠. 먼저 하시겠습니까? 원래 이런 자리 빼지 않습니다. 리더는 먼저 나가야죠. 서장훈은 누구보다 빼고 싶었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박수 한번 치고 하실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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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유노야 숫점 받아야겠다. 여기 여기. 내가 스타트 끌을까? 상민아 이거 내가 하겠나? 그러면 바꿔야 돼. 이게 초반이 되게 중요하니까. 상민이 형 춤 진짜 못 추는데. 왜 춤단 추는 걸 보고 있는데. 형이 왜 마지막에. 형이 왜 마지막에. 형 잡아 또. 혼자만의 춤춘다. 자, 문제 당합니다.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바로 알겠다. 바로 알겠다.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바로 알겠다. 바로 알겠다. 너무 쉬운데? 포인트를 잡아라, 포인트.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시간제 줘야 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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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너무 쉽다. 그렇지.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그렇지. 변질이 시작됐습니다. 야, 벌써. 거의 내 춤. 거의 내 춤. 출시한 지 1초 만에 바뀌고 있어요. 맛이. 이거 원래 한 5초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질이 재밌는데. 그렇지. 간다, 간다. 어? 지금, 지금. 오. 그로 싸운데? 독수리다, 연세대 독수리. 연세대 독수리. 파다다, 파다다. 여기까지. 최희야. 먼저, 파다다. 이 정도만 알아야 돼. 변질 끝판아. 변질 끝판아. 변 끝, 변 끝. 으, 아, 차차. 으, 아, 차차. 삼아나야, 삼아나야. 아이야, 아이야. 여기까지. 오빤, 갈라 사인. 변질 끝판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왔어, 왔어. 그리고 구이고, 그리고 구이고. 진짜 대박. 어? 그렇지, 그렇지. 아, 변질. 아, 변질. 윈는 안 했네. 자, 여기까지. 자, 이은호 씨. 정답은? 하나, 둘. 융방신계 썸틴. 땡. 우리 다운틴 가게. 이게 뭔데? 라이징서. 라이징서. 아니, 여기까지 잘했어. 이게. 둘이 가운데 있어. 그렇지. 와, 이거. 파일이야, 파일이야. 어? 내가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 항민이 형과 맞으면 맞힐 수 있어. 형, 내가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 항민이 형과 맞힐 수 있어. 형이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아예 바뀔 텐데. 그러면 경호이가 마지막에. 그렇지, 그렇지. 내가? 내가 두 번째. 나 포인트만 볼게, 진짜로. 야. 야, 여기 풍목이야. 존재가 있다, 풍목. 흉내만 내. 자, 문제 주세요. 이거죠, 이거죠. 아, 네, 이거죠. SM춤은 특이점이 있어. SM춤은 더럽다란지가 않아. 선이 길어, SM춤은.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자, 여기까지. 포인트만 딱 해야겠다. 자, 진호. 포인트만요. 준비. 포인트만.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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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포인트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장민이. 검수, 검수. 검수, 검수. 검수. 검수, 검수. 검수, 검수. 검수, 검수. 오, 좋아. 오케이, 동방신기 외. 정의. 정의. 설마. 설마 깔파먹었어. 이거 했으면 알겠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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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뭐예요, 형?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떠, 너무 떠. 네가 알려 있잖아, 네가. 이게 알려 있잖아. 설마. 이런 춤이 어딨어? 설마. 이게 춤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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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간다고, 이게. 내가 보니까 둘이 춤 똑같이 추는데 그래도 차이가 있네. 모든 춤에 만약에 팔을 이렇게 피잖아? 창민이 그냥 이렇게 피는데. 윤호는. 맞아, 맞아. 그냥, 그냥 피고. 퍼포먼스. 내가 볼까? 내가 볼까? 맞아요,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창민아, 생생하게 해! 자, 이거입니다. 너 경훈이 이것만 하면 출발했어. 자기가 자체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생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아까 발 들어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춤 보자. 호동이 형 춤 보자. 자, 문제 주세요. 자, 우리 뒤에 보나 봐야 돼. 봐도 몰라. 어려워, 어려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부터 따라해라.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어? 자. 됐지. 뭐야.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저런 게 춤이 있어? 저런 게 있어? 나 해봐. 오케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호동이 형 가만히 있으시고요. 어? 편지 좀 딱. 오, 뭐가 안 들고 왔어. 여기까지. 고단해, 고단해. 고단해, 고단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 정도로 갔어, 갑자기. 요소 섹시 섹시 섹시. 시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거 없는데. 오, 왜 들었어? 요소 섹시 섹시 섹시. 형님 엉덩이를 안 만져데도 계속. 엉덩이도 들어왔어. 형님 계속해.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봐. 근데 느낌이 너무... 너무 늦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니, 이게... 쳐야 돼. 원래, 원래. 너만 사랑했었던 단 한 남자였다. 너만 사랑했었던 단 한 남자였다. 너 끝까지 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오케이, 정답. 오케이. 야, 댄스. 댄스 최고. 저희는 일단은... 정훈이 형이랑. 저희는 일단은 저기... 썩은 캔 먼저 따고 시작할게요. 그게 더 가능성이 있겠네. 진짜... 진짜 세월아에서 처음 보는 춤이 전달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희망형. 근데 창민이가 맞춘다며. 창민이가 포인트, 정훈아. 네, 포인트. 자, 갑니다. 문제 주세요. 여기서 맞추면 우리 데미지 크다. 여기서 얘를 맞춰버리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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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써 웃어? 벌써 웃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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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 오케이, 오케이. 있는 그대로 안 돼. 있는 그대로 안 돼. 역. 그렇지. 오, 오, 오. 오, 이거 맞추겠는데? 이거 맞추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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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는 그대로예요. 야, 어떤 춤이 이런 게 있냐. 자, 뭐지? 아, 제이성 하지 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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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바이터, 한 바이터 손다. 뭐야, 뭐야. 레츠 고. 와, 자, 자.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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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변질됐는데. 최고 변질. 최고 변질. 변질. 변질했구나. 잠깐만, 홍시. 형, 여기서 변질됐어. 맞아? 형만 믿어요. 얘가 안다. 오. 맞아, 형에서 변질된 거예요. 오! 맞아, 형에서 변질된 거예요. 오! 오! 넣어도 돼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정답. 근데 이 형 왜 이게 나왔지? 뭐지? 희철이 형만 믿고 동방신기의 캐치미.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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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안 나왔어. 너무 달라, 왜 달라. 얘 나온다. 그냥 붙어, 붙어. 근데 저 춤은 어디 나와? 그거 마지막 엔딩 후즈에. 이거 맞아. 레오디 희철이가 찾아가야 해. 아니, 수근이 형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어떻게? 궁금해요.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수근이 형 정확히 어떻게 했냐면. 그다음에 이거. 맞혔어, 맞혔어. 어차피 가계를 차장하네. 제발 뱅질 좀 시키지 말라고. 근데 왜. 자, 문제 주세요. 영철이 형도 1번으로 한번 채워줘. 오케이. 호동. 꾸부려. 드리블이다, 드리블이다. 드리블, 드리블. 한번 알 거야, 이건. 우지원. 시작. 꾸부려. 이거 멘트해도 돼요, 우리도? 자. 아이. 진지자자자, 진지자. 진지자자. 양가 맘에 불러. 똑같아, 똑같아. 아이지. 그걸 일정하게 하지 말고 밑에도. 진지자자, 진지자. 똑같아, 똑같아. 정답, 연세대 이상민. 그대로 찐다라, 지금 봐. 이상민, 연세대 이상민. 마지막이 포인트야. 마지막이 포인트야. 그대로. 시작. 야, 이거. 윤호야, 완전 러브 인디 아이스 아니냐, 이거. 마지막. 정답, 동방신 야바이. 자. 어, 이거. 있어. 이거 동방신 게 썸팅. 저것도.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거, 그렇지. 맛있어. 동 선배. 이거 진짜. 왜? 회장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쪽 보면은 창민이가 항상 춤을 다 알고 있고 윤호는 흙을 보고 알게도 싶으면 그때부터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누가 봐도 둘이니까 아, 창민이가 틀렸겠지. 맞아, 맞아. 윤호가 맞겠지, 이해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틀려도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힘. 이게 무대에서. 둘이니까 다 반대로 한 거겠지. 이긴 거 아니야? 이번 문제를 창민 팀에서 마치면 끝나는 겁니다. 해볼게요. 문제 주세요. 이거는. 오케이. 진호. 포인트만 해 주세요. 왜 그러지? 변질에서 볼 수 있어.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뭐지? 손 대지 마세요. 최대한 변질에서 줬다. 오케이. 내가 마지막 했어야 했는데. 뭔데? 표정. 뭐 달라고, 뭐. 뭐 달라고, 뭐. 좀 바뀐 것 같지만. 표정? 정답. 오케이, 정답. 정답. 동방신기 주문. 정답. pong. 파이팅!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뜻한 강한 이끌림. 두 번의 키스는 절대 터져버릴 것 같은. 내 심장을. 너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빠져. 넌 내게 미쳐 미쳐 해가 날 수 없어 이겼죠 언더 마스키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못 빠져 너 내게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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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명한 파트다 마무리 짓고 오잖아 마지막까지 이래서 또 창민이가 틀린 것처럼 나오잖아 중간에 마지막이었는데 굿굿